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제임스웹 무주환환경이 관측할 항성과 외계행성의 한국이름이 붙습니다. 국제천문연맹이 진행한 외계행성 이름치기 공모전에서 항성 WD08066621과 외계행성 WD0866661 비해 마루와 아라가 각각 선정된 것인데요. 마루와 아라의 이름을 제안한 이들은 동덕여고에 재학중인 이지우, 김수민, 김도연 학생. 이들은 항성과 외계행성 이름으로 하늘이 연상되는 단어 마루, 바다가 연상되는 아라로 지어 천문학을 통해 환경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서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앞으로 과학적인 명칭과 함께 고유명사로서 영구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